싱! 야 이거 어떻게 하니? 아 빨리 해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우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안 돼? 어우 이렇게 안 돼. 야 이게 시키야. 코가 나오네 그래도. 아 어떻게 해. 이렇게 숨겼어. 저기서 어떻게 해. 아 이거 미안해. 널 미안해. 야 괜찮아 괜찮아. 야 근데 너무 쉬웠어. 아 이거 진짜. 장혁 씨 조금 덜 펴진 게 하나가 있어서. 석진 씨 종치 승리. 아 이거 미안해.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. 진짜 열심히. 주변에 빵 터져가지고. 나도 웃어나서 못했어. 너무 심한 건 모자이크 처리해줘. 잘했을 거야. 잘했을 거야. 잘했을 거야. 아 진짜 너무. 아 여섯 개. 살짝 하얘졌어. 살짝 하얘졌어. 여섯 개. 그래서 꼴을 바꿨어. 살짝 꼴을 바꿨어. 꼴을 바꿨어. 꼴을 바꿨어? 아 이게 안 되겠는가. 이쪽으로 딱 갔잖아. 아 진짜. 아 진짜. 저희가 되게 이슈가 됐으니까. 언연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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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조 언연아 한번 해주시면. 그거 봤어요 언연아? 봤어? 런닝면에서? 런닝면에서. 이상의 언연아가. 언연아 아니었죠. 그런 언연아 아니에요 사실. 아 그런군요. 이상하게 언연아 하더라고. 진짜 언연아. 내가 언연아. 내가 언연아 했어. 진짜를 보여줘. 언연아. 언연아 이렇게 해야지. 언연아 이렇게 해야지. 내가 말하는 거랑 듣는 거랑 다른 거야. 아 다른 거야. ㅋㅋㅋㅋㅋㅋㅋㅋ 잘rate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